푸바오의 판생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보내야지만 그래도 너무 너무 아쉽고 이렇게 일찍 간다고 시간이 이렇게 들이닥친 게 너무 좀 알고는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럼 푸바오의 제일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시현이 밀어 푸질머리를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다정한 판다 남자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. 푸바오 나 적금 들었으니까 우리 중국에서 보자. 내가 꼭 놀러 갈게. 집들이시켜줘 yani이티 인한 ay header 만약 funny 느끼할 수 있는 라는 사장에 따라서 꼭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가르쳐 주의해야 할지 우리의 아내가 사랑하니까 우리의 아내가 사랑해 주의해야 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아내가를 많이 사랑해 주의해야 할 거야 그렇게 조금만 더 잘해 주의해야 할 거야 계속해서 편하게 구하는 사장들 여러분이 생각보다 대단한 사장들의 아내가 저는 많이 사랑한 사장들의 아내가 한국의 친구가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친구가 국터로 돌아보고 계속 아름다운 듯 양해 사랑하고 사랑하고 눈 ber합니까 뿐이야 natalistan 한국의 친구가 한글자막 by 한효정